저는 이베시라고 이집자 출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집자에 큰 믿음을 요청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역사적으로 또 성경을 통해서 너무나 잘 아는 사실은 이집트를 통해서 있으라는 강대국이 되었습니다. 결국 많은 성경의 선지자들이 이집트에서 살았어요. 요셉이 이집트에 살았기 때문에 또 요셉을 통해서 열받이 살게 됐고 그 열받은 일이 오늘날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집트를 축복하라. 나의 백성 이집트, 사랑하는 민족이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집트에 있는 크리시안들이 인류의 역사를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인물들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11월 11일 날에 그 아랍의 무슬람들이 이집트뿐만 아니라 전 아랍 국가들을 소유하려고 그렇게 행위를 계획이 있었어요. over 70,000 people went to the top of the mountain. and they started to praise and to say Jes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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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esus.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하고 상고등에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어요. in less than a month, 그런데 한 달 안에 the Muslim Brotherhood with that 그래서 그 무슬람 Brotherhood가 그런 남들이 망가져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 예수의 이름을 선포할 때 기적과 이사가 따르고 열반이 바뀌어지는 그런 역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집트는 전 세계에 영향력을 미치는 국가입니다. 특별히 아랍 국가에는 큰 영향을 주는 나라입니다. 아랍 국가들의 할리우드는 이집트에서 시작했어요. 그리고 크리스찬 미디아도 이집트로부터 온 아랍 국가에 번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를 위해서 중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나의 감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나의 감은 완전히 마르지 않게 될지어다 그리고 이집트는 많은 열방을 위해서 살아있는 나라이다 그래서 이집트에 있는 모든 크리스찬이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선포하는 것은 이집트에 있는 모든 크리스찬 리더들이 하나가 되기를 선포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언어대로 그리고 방안으로 이집트를 위해서 중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언어대로 그리고 방안으로 이집트를 위해서 중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한 lately 얼마나 이집트에서 새해 주시면 되нуться니 STEVEN lat이 용서 지켜주신 것은 하나님과 함께 예수! 예수! 예수, 예수, 예수. 예수, 예수! 모든 국가의 보기를 내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정든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정든을 보은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그리스찬들이 인사해 주시고 그들이 도와여 온하라 국가의 복음 이전 발현의 영생 tenho하여 주시고 이의 별보에요 성유산이 다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하네